안녕하세요 비밀이야입니다. 저희 회사는 조그만 테라스가 있어 가끔 직원들과 고의를 구워 먹곤 하는데요. 더 더워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바베큐 한번 하자고 해서 다니엘 오마카세의 다니엘 형님을 모시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해산물에서 넉넉하게 올려 먹는 캐비아와 트러플의 향연 비밀이야 부티끄니까 가능한 회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 사무실입니다. 직원들 자리가 있고요. 와인 좀 소소하게 있습니다. 저희 창고의 모습입니다. 저기는 다 캐비아 내지는 얼음 들어있고 트러플은 저쪽에 있는 냉장고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방입니다. 끝! 가운데가 샴페인 제가 보관하는 데라 이것저것 막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막 있고 샴페인은 제가 미리 지금 칠링 중이고 그게 이제 화이트 와인 보관하는 그런 곳입니다. 굳이 열 필요는 없겠죠. 여기가 제가 이제 프랑스 레드 와인 넣어놨는데 여기가 주로 브루고뉴, 브론 이태리와 이태리와 기타 지역 제가 좋아하는 호주 여기서부터 다 이태리입니다. 자, 이태리와인드 네, 이태리와인드 네, 자, 이태리와인드 네, 이거는 뉴질랜드 그다음에 미국도 있는데 지금 스페인 그렇습니다. 여기는 제가 원래 좀 디저트 와인 좋아하는데 디저트 와인 셀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잘 없는데 저는 좀 있죠. 네, 굳이 안 열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는 아니고 밑에 두 칸 빼고는 다 디저트 와인입니다. 자, 우리의 회식을 위해서 모신 다니엘 셰프님 소금은 복마르시에서 사온 특별한 소금입니다. 참고삼아 지금 다니엘 선생님이 쓰시는 이 철판이 300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내 거 아니고 네, 내 거 밀렸어 이게 오히려 그럼 후추 비싼 거 같다. 후추 향이 틀리네 비싸요 향이 좋아 아, 이런 게 다 이게 다 돈이야, 이게 우리가 심지어 샘플로 만든 지금 트러플 식빵입니다, 저거 다 여기 지금 시꺼멓게 한 게 박혀있는 게 다 트러플이에요, 지금. 아, 저거는 프레스드 캐비아라고 캐비아를 압축시킨 겁니다, 한 5배 이렇게. 쫀득하게 떡 같은 질과 이거 너무 많은데? 네, 저 정도면 지금 50g 바른 건데 그냥 50g에 제가 압축한 거라서 맛에 진하기는 거의 5배. 참 거의 뭐 길거리 트럭에서 파는 그런 느낌이다. 비싼 토스트 비싼 버전! 이걸로 9개 만들라구요, 비싼 거라. 에이 형, 우리 남는 게 캐비아밖에 없어. 우리 저기 지금 유통기한 3일 남은 캐비아 잔뜩 있어. 오늘 다 써. 캐비아, 랍스터, 치즈. 음. 없다 이런 거 있어. 참고로 오늘 8명이서 이 캐비아 다 먹습니다. 깔끔하게 500g. 자, 한 잔 합시다. 네. 아, 이거 맛있네. 몰라, 새로 수입된 건데 괜찮은데 근데 되게 이제. 되게 산미가 좋다. 아까 버터에 지져놓은 랍스터입니다. 저런 센스, 저 국물 이렇게 하는 이런. 이런 짬에서 나오는 저 센스와 저. 나, 나. 어, 저 바이블라. 레시피, 계량 이런 거 모른다. 한 쪽은 치즈, 한 쪽은 계란인 건가? 그럼 여기 또 이렇게 닦았네. 아, 응? 한 쪽은 또. 어? 그런 거 아니잖아. 덩어리 좀 많이 하고. 으흐흐흐흐흐흐. 이게 트러플 식빵, 버터, 그다음에 압축 캐비어, 계란, 치즈. 제맛.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얼마짜리야? 일단 원가가 10만원은 들었어 도미상태 좋네 기름기가 그냥 여기서 봐도 느껴진다 이게 발릭연어라는 초비싼 연어입니다 뭐가 다른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먹어봐 연어 알입니까 송우알입니까? 연어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발릭연어 연어 안 좋아하지만 먹어보겠습니다 어? 해도 돼? 리스로 해야 돼 영상 욕심이 많아 여기는 다 써도 되지? 네 그럼요 나 다 쓴다 진짜 뭐 먹고 죽어 근데 개비야 먹고 죽자 진짜 맞아 찐 돈맛 컷팅 근데 이것도 어디서 보고 하신 거예요? 이건 진짜 내가 만드는 창작이야? 이건 내가 누가 이런 미친 짓이야 아무도 안 해 이거 원가 따지 환불했을 때 이것도 100만원짜리네 원가가 30만원 밖에 들어가니까 원가가 30만원 밖에 들어가니까 원가가 30만원 밖에 들어가니까 자 음 음 쫀뜨뜨랑이네 고구마 아직 고기는 시작도 안 하고 장어도 고기는 엄청 많던데 갈 길이 많아 핫도그를 만들었다고? 이거 자체를 내가 만든 거라고 여기 랍스터 사리들 아 랍스터 살이랑 그 랑구스틴까지 아 이거 다니엘 형님이 만드신 직접 만든 소세지랑 아니 이거 너무 아까운 거야 여기 우리 냉동거에 아니 그러니까 대가리 대가리 은근 뭐가 먹을 거 많더라고 지금 올리는 건 무슨 소스인가요? 랍스터 마요 랍스터 마요 네 직접 만든 핫도그 고기하고 랍스터 들어갔네요 랍스터 살 이랑 네 어디서 받은 랑구스틴 집게 맛 해서 만든 소세지 소세지는 아주 비싼 랍스터 랍스터 이거는 작은 흰새우 실어엡입니다 단맛이 아주 좋은 새우 오 여기 봤지 이야 진짜 뭐야 그건 또 새우 오일 새우 오일은 만드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야 자 약간 뜨거운데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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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비어보다 이게 맛은 훨씬 더 이게 더 솔직히 소세지는 존슨빌이지 우리는 여기 어르신이 드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내가 어르신이야? 아 갯볼장어 1.2kg?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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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누가 먹었네? 여기 여기 갔다 갔다 아 네 너 딱 화날라고 했어 나 방금 내가 분노 느끼하다 방금 내가 분노 느끼하다 방금 이 영어는 뭐가 다른 거야? 거기다가도 뭐 캐비어 올리고 이러는 거 아니지 뭔가 평범하게 나오면 뭔가 이상할 거 같아 지금 자 이거는 그냥 닭 구이입니다 맛있을 거 같아요 한 겸 딱 먹어보고 싶네 한 겸 딱 먹어보고 싶네 조용히 구우면 왜 맛있지? 회사 옷 잘 길었었는데 아니 뭐 그게 회사랑 뭔 상관이야 뭐 맛있는 걸 많이 잘 먹어서 아니 진짜 뭐 가끔 국회만 가면 와 진짜 이만큼 같던 거 먹어 진짜 진짜 잘 먹어요 이야 내가 광택시 나이때는 다니엘 오마카세 이런 거 상상도 못했다 내가 크아 사이즈 예술이네 자 2번 운입니다 브랜드에서 그날 두 번째 좋은 여기가 한 통이 10만 원처럼 할 거 없는데 ㅋㅋㅋㅋㅋ 이렇게 두 번째 좋은 거참에 다 warm 네 고추냉이를 소주 소주 게맨 더 써요. 팍팍 써요. 이쯤에서 건배 한 번. 아니 그러니까 음식 먹느라고 술을 안 먹게 돼. 아 그런 거 같아요. 건배 맛있네. 좀 다섯 개 갖고 와도 될 거 같아요. 투기 쉬울게 해줘요. 뭐 다 넣어요? 여기 동기간이 3일밖에 안 남았어요. 미안하지마. 이거 다 먹고 가야 돼. 연가나 스시아에서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니까 할 수 있어. 개비가 삐져나오는 거 봐. 리셔린 투스타 참치 김밥보다 이게 맛있다, 솔직히. 참치도 좋고. 김도 좋고. 밥도 좋고. 간장도 좋고.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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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이거 갈치 속 젖을 올린 삼겹살입니다. 갈치 속 젖을 올린 삼겹살입니다. 고기 나오니까. 고기는 참고로 무슨 고기인가요? 보넨 브랜드에서 온 거야? 응. 보넨 브랜드. 뭔데 뭔데? 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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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없을 것 같은데요. bizi. 베트남. 설토. 트러플 살짝. 아 그래 그래. 호주 산 윈터 트러플입니다. 아직 아 완전 익지는 않았구나. 이거 먹어도 되나 모르겠네 제가 타바스코를 좋아해요 이거 다 타바스코가 어울리는 맛이네 잠깐만 형 형 나 유튜버야 왜 그래 이거 살 버리고 야채 곱창이 생각났는데 소곱창을 해버리네 곱창 타코를 해보자 왜 이렇게 소스가 많아요? 내가 다 만든거야 이런 맛이구나 근데 형이 여기서 해줘야 될게 있어 우리 이제 뭐가 남았는지 얘기를 해줘야 아이씨 라면 랑구스틴 그리고 라면 저거 하나 먹어볼까? 랑구스틴? 랑구스틴 좋죠?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예쁘지 않아? 형이 왜 이런 랑구스틴이 어딨어? 인당 하나씩 해? 인당 하나씩 해 하지 아이 진짜 뭐 모르면 고쳐 아이씨 라면 내가 그것도 제일 비싼 남고 싶어 아까 올리브와 있었는데? 한 점은 그냥 한 점은 캐비알 토핑? 거의 여기까지 우리 캐비알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오 네 자 캐비알이의 랑구스틴입니다 저도 이거 처음 먹어봐요 그냥 맛있다 센치야? 캐비알 안 올려도 될 것 같아 캐비알 올릴 맛이 아니다 이 자체로 우리 깜빼나 한잔 하시죠 우리 광택시는 공중인데 10살도 안됐네 저 9살이었습니다 자 레드와인 한잔 합시다 이거는 어떤 와인인가요? 이거는 바롤로 깜빼라고? 바롤로에 라스피네타라는 와이너리에서 만드는 건데 라스피네타라는 가장 플래그십 와인인데 00년도가 첫 빈티지인데 얘네들이 처음 만들자마자 99점 받았어요 근데 00, 01 이후에 그만한 걸 다시 못 만들어내는 것 같아 이제 06인데 뭐 좋은 듯 뭐 그냥 아주 좋진 않다 솔직히 두 종류의 안심분도 앞에서 주태기름을 부어서 거기다 담는다고 하네요 와우 형이 피터 로고보다 잘 굽는데? 야 지금 고기가 두 개가 달라요 네 이게 지금 두 개가 하나는 남소고 하나는 거세인데 아니 나는 안 비슷할 거 생각했는데 두 개기름 두르면 비슷해진다 라고 한 얘기가 있어서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 또 다시 생각했지만 전혀 다르네 이건 겉보기에는 비슷한데 먹어보면 구별을 못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맛있어 그니까 라면도 똠양이랑 옷잠이랑 섞어야 돼 대가리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한 세 개 세 개? 한번 또 보여드려야 됩니까 이번에 저희가 특별하게 들어온 랑코스틱인데 사이즈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여기 급냉이에서 내장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형이 골라요? 이거 왜 암소로 오래 길게 이걸로는 국물 따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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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는 다른 게 뭔데요 사이즈가 엄청 큰 게 없으니까 한국에 있는 사이즈가 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잡자마자 급냉을 해가지고 아 이게 내장이 목자가 엄청 좋아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들어오는 일반 냉동은 10개에서 3, 4개를 버려야 된대 퀄리티가 그리고 사이즈도 작고 이거는 그냥 급냉한 무슨 기술이 있대 네 그래서 이렇게 살도 잘 벗겨지고 아 크긴 크다 근데 내가 진짜 한국에서보다 랑코스틱이랑은 사이즈가 그니까 너무 너무 커 이게 이제 프랑스 우한에 포물올리라는 지역인데 메를로나 이런 거 많이 쓰는 페트리스도 나오고 거기 있는 생사자들이 대부분이 페트리스가 너무 잘하니까 자기와 페트리스의 연관성을 많이 홍보를 하잖아요 신생들이 아 내가 페트리스의 보다 뭐 양조자였다 거기서 일했다 배웠다 신척이다 그런 거 중요하네 온도가 좀 좀 낮아서 괜찮은데 아 괜찮아요 지금 내장을 다 푸는 겁니까? 아니 태국에 이 랑코스틱은 똥맥꽁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못 먹어 이거 지금 얼마짜리인데 이게 지금 감 맞아? 너도 좀 줘봐 이거를 하기엔 너무 아깝다 와 그렇지 않아? 그림 속은 거 같아 진짜 대박이다 그냥 꼬들 느낌으로 먹는 거 같아 이거를 꼬들꼬들 뭘 줘 뭐하러 줘 빨아먹어 빨아먹어 형 난 다시 형 안 빨아먹어 나 각오가 있지 빨아먹게 되는 거야 넥스트 아니 국물이 고급스러워 내가 그랬잖아 엄청 이게 아까워 이거 라면하기에 아 바로 김자빠 느낌으로 어두워졌으니까 이거 먹어봐 엄청 맛있어 이럴 엄청 맛있어 이거 국물 장난 아니야 이거 그렇지 않아? 배불르다고 했는데 면이 부족할 거 같아 장담하는데 좀 더 주세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그거를 베이스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하는 맛이야 와 맛있다 제일 맛있지 이거 먹어봤어? 웃었나 네 두 번 두 번 두 번 진짜? 이게 그렇게 흔한 술이야 좀 맛있다 라고 계속 기억에 남았던 술 중 하나 이것도 한 일곱 병인가 넓 병 사는데 두 병이 남아 비슷한 연도 2010년 같은 뽀물 같은 메를로 고맙습니다 구멍가게 같은 작은 회사지만 회식만큼은 여느 대기업 부럽지 않은 비밀이야 부티크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오 아 아 그러면 제가 감사합니다.